이 뼈에 빠져? 아니 심심한 게 괜찮네 야 홍준 간 세게 하는 거 안 좋아해 그 밑반찬으로 고기는 기본으로 깔아주고 밥 다 먹고 디저트도 먹을 거지? 응 우선 디저트까지 먹어 됐어 티라미수 먹으려면 지금 내놔야 하는데? 이건 내 팁 위뚱은 티라미수라면 환장해 있으면 꺼내놔 봐 아, 자, 양천이랑 더 넣지마 설탕 잘 먹었어 수고한 식당 치즈는 과자에 맞붙이 yes